안녕하세요 강혁입니다. 이번 시간 피델릭스 보도록 할텐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내용들 정말 많이 나오면서 급등도 나왔지만 이 상황 안에서 너무 많은 급등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절대 이 흐름에 넘어가지 마시고 팩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그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이전 같은 날 거래량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또 붙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더 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재료들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은 피델릭스 삼성의 에코시스템 구축 부각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피델릭스는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된 기업인데 바로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없냐. 바로 지금 이거죠. 미국 삼성과 SK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연장. 바로 이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한국 이렇게 해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으로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 좀 유예를 연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그 한국이라는 내용 안에는 삼성과 SK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랑 SK만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삼성이랑 SK 쪽 말고는 반도체 장비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거 안 된다. 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델릭스는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피델릭스 삼성전자 쪽으로 에코시스템 부각. 구축했던 거 부각.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다만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유예 가닥 잡았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숨 돌렸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이게 미국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세력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세력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원하는 방향성을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거. 미국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겨냥하면서 말을 했죠.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중국과의 이런 우호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립관계가 지금 이뤄지면서 뭔가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내년에 대선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 만약에 공산당 쪽에서 미국 지금 공산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잡고 있지만 공산당 쪽에서 나중에 승기를 잡게 되면 아마 또다시 주가가 반도체 다른 분야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나오면서 또다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미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반도체에 대한 통제,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 완화가 되면은 그냥 졸라 슈팅 나온다.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풀어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그냥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에 따른 제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기업 상세 자료 준비했는데 기업에 대한 자료들 여기 다 담아놨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사가 나와야 올라가는지 그에 따른 1차, 2차 매수, 매도, 타점까지 다 적어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대세, 대세 섹터인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끝까지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가지고 수익률을 크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그냥 뭐 5%, 10% 수익 났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세계에서 최강 국가인데 고작 5%, 10% 수익 날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매수, 매도, 타점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기업 상세 자료, 피델릭스 기업 상세 자료 통해서 꼭 수익 크게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은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린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갭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 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한 개, 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 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이 e-book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주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 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월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 번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 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 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닷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이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닷권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 없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협압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어지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현대차도 특허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 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봇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 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닷건에서 분명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2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해외 매출이 또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6월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 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